스포츠 관람 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회사 비전을 갖고 당사의 주력 제품인 슬로우 폴딩 체어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무게중심형 의자는 좌판의 빠른 회전으로 손이나 손가락 끼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좌판이 회전함에 일으키는 마찰 소음과 충돌로 인해 파손 및 트랙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무게중심형 의자에 앉으면 좌판에 엉덩이 빠짐 현상이 일어나고 앉을 때 좌판이 순간 뒤로 넘어가는 불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양CNS의 슬로우 폴딩 체어는 좌판의 접힘 속도를 단계적으로 조절하여 좌판 회전축에 손이나 손가락 끼임에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또한 좌판 회전축의 끼익거리는 소음과 빠른 회전으로 발생하는 텅텅거림을 감소시켰으며 빠른 회전에 의한 좌판의 크랙 및 파손을 없앴습니다. 슬로우 폴딩 체어에 적용된 핵심 기술은 양쪽 회전축 브라켓에 삽입되어 있는 댐퍼에 있습니다. 댐퍼는 스프링의 탄력성을 이용하여 좌판을 회전시키며 마찰디스크와 샤프트 케이스를 밀착시켜 좌판 회전을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좌판을 천천히 움직이게 하는 원리와 기능을 갖췄습니다. 또한 토션 스프링과 압축 스프링이 결집된 구조는 샤프트와 결합하여 좌판의 속도를 단계별로 조정하며 KS 기준인 만 5천 회를 넘어선 5만 회의 댐핑 회동 실험에 통과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오직 주식회사 신양 CNS만이 이룰 수 있는 기술력의 핵심입니다. 신양 CNS 슬로우 폴딩 체어는 3도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의자를 곡선형으로 연결, 설치함으로써 곡선 설치가 어려운 기존 의자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의자의 문제점인 엉덩이 빠짐 현상을 없애 안정적인 자세로 관람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넓은 통로를 확보하여 통행의 불편함을 해소하였습니다. 기존 의자 접힘 각도는 80도인 반면 슬로우 폴딩 체어는 110도로 접히게 되어 있어 이물질이나 먼지가 묻지 않은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 모델의 좌판은 곡선형을 최대한 살려 장시간 앉아도 편하고 피로가 풀릴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다양한 컬러로 포인트를 주어 유니크함을 더했습니다. 다리 부분의 프레임엔 각 지자체의 구단의 로고와 슬로건을 호환할 수 있게 하였으며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컵홀더를 추가하고 번호를 새겨 좌석을 찾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신양CNS 슬로우 폴딩 체어는 K마크 인증, 환경마크 인증 등 다양한 인증을 받은 조달 우수 제품으로 기술, 품질, 디자인, 삼박자를 갖춘 최고의 관람석 의자입니다. 메인 비즈 인증, 소재, 부품, 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등 다양한 인증을 획득하여 퀄리티 높은 제품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양CNS는 경기장, 운동장 등에 설치되는 플라스틱 관람석 의자를 전문적으로 제조, 판매, 시공하는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구 설계 및 연구 개발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관람석 의자를 제공하여 관람객들에게 문화와 여가에 대한 좋은 추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